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너무 문란하게 막 다 뒤엉켜서 하면 또 안 되니까 방을 딱 굴러볼게요 실패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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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으로 다 하고 싶어요? 혼자 하하하하하하 근데 오늘 저 인원이 여덟 명이거든요 잘 골라야 해요 자 한 번씩 방금 관찰을 한 번 보세요. 오케이 저거 느낌. 여기 한 다섯 방 들어가면 거의 잡은 거예요. 저는 단순하게 넓은 방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아 넓게 넣었죠? 제이랑 같은 방하고 싶은 방은 없어요? 그건 괜찮아요. 어쨌든 목표는 제이 피하는 게 최대한 목표.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하는 거. 하나 둘 셋! 오케이. 자 제이는 누구랑 같이 자고 싶어요? 오늘 목표는 뭐예요? 넓게. 넓게. 넓게 정절이랑 함께 자고 싶다. 한 침대에서 그냥 둘이. 정절이 어디 갔을 거 같아?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안 골랐을 거 같아.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거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거 싫어하거든요. 저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거 싫어하니까. 수락해서 오히려 더 안 고를 거 같은. 네. 하여튼 정절을 찾아봤는 지금. 자 하나. 둘. 셋! 여기 갈게. 자 어떤 리액션도 하면 안 돼요. 그냥 들어가야 돼요. 갈게요. 네 하나 둘 셋! 카메라 보고 앉아계세요. 자 방에 방이 세 개가 있어요. 누구와 방을 쓰고 싶다? 조용히 자고 싶은 게 맞잖아요. 일단 좀 준비한 사람 없는데. 네 사람 없는데. 네. 재열이랑 재이가 저쪽 방을 갔을. 가는 거 같아요. 자 그러면은. 이쪽만. 어 이쪽으로? 네. 자 들어가실게요. 지금 바로요. 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. 딴 사람 들리니까. 이게 왜 왔어. 금방 말이지. 재열 같은 맘가 있잖아요. 자 그러면은. 언니랑 어떤 밥을 보내고 싶어요? 약간 흑한 밥? 처음에 골랐던 분과 같은 밥을 쓰고 싶은 맘이 있나요? 여자와는 애깐. 어 바뀌었어요? 네. 어머 그래요? 전 저기요. 누가 있을 거예요? 남자? 네. 그럼 좋은 밤 되세요. 여긴 여기 들어가고. 여기 들어가고. 아 끝판이 들어가고. 아 끝판이 들어가고. 세 개죠? 아. 여긴 제이방이니까. 여긴 제이방이니까 제이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저는 여기로 갈게요. 왜냐면은. 제이방은 포관이 잘하기 싫으니까. 왜 왜. 여긴 남자방인데요. 근데 왠지 여자들이 여기 갔을 거 같아요. 어 여자들이랑 쓰고 싶어요? 네. 갈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아. 터졌어. 자. 들어왔어요. 자. 어느 방에 가고 싶어요? 아. 저는. 제가 어느 방에 가야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아 씨. 어. 제가 어느 방에 가야될까 한번. 어디만 가실 거예요? 좀 빡치세요. 네. 어디로 가고 싶어요? 제이방이니까. 아 여길로?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제 방으로 가보도록. 좀 싹. 안녕. 어 약간 누구와 함께 방을 쓰고 싶어요? 혼자 자는 게 베스트인데. 아 혼자 자는 게 베스트다. 지금 여덟 명이 갔으니까. 무조건 한 명씩은 있을 거란 말이지. 아니. 아 예. 민기촌이 살짝 틀렸어. 아. 자 이쪽 방. 여성분의 목숨. 전 여기 가겠습니다. 거기로. 너로. 여성분의 목숨. 여성분의 목숨. 여기. 남창이야. 왜 이리 와. 한 번 더 걷고 있어 jugar 한 번 더 쥬니 그냥 잠시만요 방 자 그럼 이제 팀 별 또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어야겠고 팀 명이랑 더 세 분 부족해 준비해주시면 돼요 순발리 순발리 3금 나오시면 10일 1등 하시면 상금 10만원이대 혼자 다 드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1팀 손 들어주세요 저 제일 안쪽방 손 들어주세요 저희 팀이 형은 세 개의 고추가 모였다. 3, 고추려입니다. 자 일어나주세요. 일어나서 팀이 형과 팀이 형과 두 호 외칠게요. 자 시작!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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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. 대단히 해서 1, 2, 3, 고추려, 인원 뽑고. 1, 2, 3, 방금 끝. 게임 준비 끝. 아 짜리 안 되지. 아 네네. 시작! 3, 2, 3, 2, 1, 2, 후. 하나 3개월 하네요. 엘이 vo우 가야지. 마리야 마리. 야 전기 다리. 아니 우리보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. 왜 너무 완벽했어. 다시 할게. 안 돼 안 돼. 다시 하는 거 안 돼지. 다시 있어도? 나 혼잔데 그럼. 그럼 부동산팀이야. 자기는 비보이. 좋네. 우승하면 혼자 10만 원이네. 그러네.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우리 3만 원인데. 어. 잠만요? 나온다 뭐 나온다 세 번째 팀 시작 와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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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경이가 타란다 얘가 내 친구야? 뭐래? 봤어? 네 이제부터 게임을 할 거예요 제가 앞에 두 자를 하면 뒤에 두 자를 먼저 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죠? Y 파이 그렇죠 근데 이제 손을 먼저 드는 팀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긴 낙연 외치면 되고 삼추 삼추 삼치 삼치 자 준비 부라 삼치 하나 둘 셋 땡 낙연 도라에몽 부라 부라 삼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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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라 낙연 삼추 부라 삼치 삼치 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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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추 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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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거예요 나 낙연 부라우니 부라우니 정답 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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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낙연 한 문제 자 다음 갈게요 바리 타보게임 타보게임 삼치 스탑 오케이 정답 자 다음 안 들려 무조건 안 들려 제가 제일 가까운 스마 삼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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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정답 타보 삼추 이번에는 노래를 잠깐 들려주고 노래 맞추기 아 아 잘해 자 갈게요 2014년노래에요 오케이 20년 할 때 아 아 무슨 노래인데 터치마 바니 터치마 바니 뭐라 진짜 맞았어 뭐라 정답 아 나 설렴했네 진짜 동영이 하는 거잖아 정답 오케이 자 준비 아 나 아는데 그건데 정답 땡 진선 정답 아 춤추어야지 아 춤추어야지 정답 잊어야지 자 갈게요 아 힘들어 아 나는데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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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가다 빨리 가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알음 정답 아 알음 정답 아 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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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갈게요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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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자기 전에 최종 사랑의 짝택이거든요? 여기에 한 명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한 명은 지금 기절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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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isn'tital 정답! 자! 하나 둘 셋! 다음은 기무술 씨도 떠주시고 저 원래 얼굴 하얀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눈 감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놀랍게도 이 커플이 탄생했습니다. 눈 감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최종 선택을 받았잖아요? 박근혜 여러분 잠깐 봤지만 조금 더 재밌고 활발하지 않나 음 이상형이 좀 더 가까우니까 처음에요? 네 감사합니다 왜 웃음을 선택했나요? 마을 위에다가 바깥어요 원래 첫인상은 버릴 수가 없어요 돈보다는 첫인상이다 이상형이 좀 더 가까우니까 이거 근데 어떻게 자요? 잠옷이 없는데 이대로 자야 돼 이거 이 포 자야 되는데 큰일났어요 방귀 끼는 놈이랑 코 고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코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구요 언니발! 언니발 스트레칭! 구독 부탁드립니다! 드디어